자 안녕하십니까 곽동영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어그로를 제대로 확 끌 것 같은데 필살기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 누구나. 이게 인생 전체에 걸쳐서도 맞는 말이고 선생님은 메가스테디 영어 강사니까 영어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필살기가 있어야 돼. 어떤 필살기냐면 그 전황을 뒤바꿀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게임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하다가 E 스킬을 쓰고 Q 스킬을 쓰거나 R로 스킬을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게임마다 다 다르지만 뭔가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한 방 빵 터뜨리면 시원하게 팡 끝나는 뭔가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의에서 제시해 드리는 거는 두 가지죠. 스키마 레퍼런스와 엠파시스 리딩이라는 것을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게 필살기에요. 영어로 치면. 아휴 곽동영 선생님 캐스는 맨날 다 똑같아. 뭐 이게 결국에는 또 스키마를 플러스 엠파시스 리딩 좋다는 얘기를 하겠구나. 아니 근데 진짜 잠깐만 한번 들어봐요. 나가지 말고. 이번에 당장 5월 모의고사에서 선생님이 40번 문제 얼마 전에 해설 강의를 찍어서 전부 다 올렸습니다. 저는 교육청 모의고사도 전부 다 해설 강의 찍어서 올리기로 했으니까 약속 지키려고. 사람이 약속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약속을 해버렸어. 대비하면서. 그래서 이제 저는 7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도 찍을 거고 10월 것도 찍을 거고 계속 찍어 나갈 건데 어쨌든 40번 문제가 있어요. 근데 얘가 스키마 레퍼런스를 써서 풀면 엄청나게 쉬운데 안 써서 풀면 조금 헷갈리고 조금 더 오래 읽고 더 많이 읽어야 될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면 딱 잠깐 스킵 해놓고 보세요. 막 서울대 이런 것만 보면 됩니다. 근데 내가 맨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 곽정은 선생님 서울대 경영 졸업한 거 아니냐? 아니에요. 선생님 저 서울대 경영학부 졸업은 아니고요. 같이 동반 합격해가지고 저는 경찰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래서 제가 십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막 경찰관 전직 경찰관이었어. 여러분 권총 쏴봤어요? 안 쏴봤죠? 까부지 마세요. 어쨌든지간에 그 뒤에 나와 있는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스키마 레퍼런스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드릴게요. 스키마 레퍼런스는 간단해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듣고 계신 인강, 내 강의가 아닐 수도 있지. 근데 그 강의 뭘로 듣든지 상관없는데 중요하다 싶은 부분을 살짝만 도식화를 쳐놓고 가면 뒷부분에서 복잡하게 판단을 해야 될 때 정확하게 판단이 나와요. 그러니까 머리로 아리송해가지고 우리 학생들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 선생님 제가 독해도 잘 되고 이해도 잘 되는데 정답 선지를 잘 못 골라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런 분들 잘 보셔야 돼요. 이런 분들은 독해력도 문제 없고 판단력도 문제 없는데 답을 왜 못 뽑느냐? 예, 수학 문제 3점짜리 암산에서 푸는 거랑 똑같아요. 계산 다 할 수 있고 개념도 다 있는데 머릿속에서 정보가 흐릿흐릿 아리송 아리송 해서 정확하게 판단이 빨리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걸 살짝만 도식화를 쳐놓고 가잖아요?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봅시다. 이런 유형들은 일단 기본적인 풀이 기술은 40번 요양문은요. 무조건 요양문 독해를 정성껏 먼저 하는 게 맞아요. 밑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보고 선지를 보면서 대충 뭐가 들어가겠구나 대충 짐작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한번 보면요. 위에 있는 연구는 보여준대요. 그러니까 요양문이에요. 깔끔히. 무엇이. 근데 뭐랑 관련된 거냐면 가만히 봤더니 동명사들이야. 전부 다. A파트에 들어갈 것들이. 맞죠? 근데 대화. 동료와의 대화를 피하는 걸까? 막는 걸까? 회상할까? 잘 일어나게 할까?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는 걸까? 근데 요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어? 이거 내용이 다 너무 명확하게 다르거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술의 출장은 뭐냐면요. 동료와의 대화야. 동료와의 대화. Conversation. 대화 자체를 이거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일까? 얘를 도대체 어떻게 처리를 해버린다는 얘기일까? 이걸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디에서? 예술박물관에서. 예술박물관에서. 근데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강화를 한대요. 감정적인, 감성적인 어떤 반응을. 오! 예술박물관이라고 했으니까. 강화. 강화를 하는데 뭘 강화를 하냐? 예술적 반응 자체를. 예술적 반응 자체를.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야. 동료와의 대화를. 그건 동료와의 대화를 많이 하든지 안 하든지 뭐 그러겠지. 근데 뒷부분 좀 어차피 읽어봐야겠지. 근데 Suggesting that.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시하면서. 잠깐 이거 뭐에 대한 글이었지? 이제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바보같이 까먹어도요. 스키마 레퍼런스를 해놓으면. 아! 다시 읽을 필요가 없어요. 동료와의 대화가 지금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구나. 얘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였지? 예술적 반응을 강화하는 건 그럼 뭘까? 이것만 내가 생각하고 읽으면 되겠네. A는 보통 글의 전반부에 나오니까 이건 금방 파악되고 그걸로 가지치기 해버리면 뒤쪽에 남는 거 금방 끝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absence of alone time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의 부재야. 근데 혼자 있는 시간의 부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료와의 대화를 많이 한다는 얘기야? 적게 한다는 얘기야? 적게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동료와의 대화를 만약에. 아! 죄송합니다. 헷갈렸어요. 선생님 금방 헷갈렸어요. 혼자 있음이 아니다. 혼자 있음의 부재라고 하면 뭐야? 동료와의 대화를 한다는 얘기야? 안 한다는 얘기야? 아! 동료가 있다는 얘기니까 동료와의 대화가 있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이 막 돼요. 그러니까 나도 금방 강의하다가 순간적으로 날아간 거를 막 잡잖아. 캐스트 찍으면서 막 잘난 척하면서 캐스트 시작했는데 이렇게 실수해버리면 나도 개망신이겠지? 그럼 누가 내 강의를 사서 보겠어? 근데 어쨌든지간에 다행스럽게 잡았어. 대화한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동료와의 대화가 예를 들어서 많이 일어나게 되면, 동료와의 대화가 많이 일어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면, 오케이. 동료와의 대화가 많이 일어나면 그런 것들이 매일 퍼스널한 그로스하고 러닝 자체를 어떻게 만들어줄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학습과 성장 자체는 얘네들이 어떻게 될까? 이걸 찾는다는 얘기야. 동료와의 대화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럼 동료와의 대화가 여기서는 없으면으로 나오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읽고 판단해야 돼요. 여기까지면 된 거예요. 그러면 일단 동료와의 대화, 예술박물관에서 동료와의 대화가 어쨌는지만 찾아와. 일단은 보자. 자, 스터디 들어갑니다. 인원 스터디에서 연구자들은 gave more than 500 비지터들에게, 그러니까 예술박물관에 대한 비지터예요. 비지터하고 투하면 어디어디에 대한 방문자들, 이렇게 볼 수 있거든. 그래서 예술박물관에 대한 방문자들 500명에게 뭘 줬냐면, 스페셜한 어떤 장갑을 줬어요. 근데 그 장갑은 뭐니? 뭘 보고 해주냐면, 그들의 무브먼트, 움직임 패턴 같은 것들을 줘요. 근데 이거 안 궁금해요, 나는. 왜 안 궁금하냐? 이게 스키마의 보너스야. 우리는 뭘 파악해야 돼? 동료와의 대화만 파악하면 돼. 근데 움직임이 이거 어디다 쓰려고. 그치? 그래서 along with, 아 나왔다. 심리적인 어떤 데이터와 함께, 예를 들면 그들의 심박, 허트레이트 같은. 오케이, 근데 여기까지는 별로 안 궁금해. 왜냐면 동료와의 대화에 나는 미쳐있거든. 동료와의 대화, 동료와의 대화. 근데 그 데이터는 보여준대요. 그래, 뭘 보여주는데? that people were not distracted by chatting with companion. 나왔어요.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스키마의 보너스 걸고 가니까 이제 진짜 딱 보이는 거예요. 예상한다고 그대로 보이죠? 동료와의 대화에 의해서 distracted, 주의가 분산되지 않았을 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럼 이거 헷갈려. 왜냐? 나는 멍청해, 생각보다. 예. 그래서 저거요. 주의 분산이 안 되었을 경우 어떻게 된다라고 했습니까? 주의 분산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had a stronger, stronger 한 이모셔널한 리스폰스를 갖게 된대요. 잠깐만, 잠깐만. 예술적 반응이 강화됐을 때 주의 분산이 안 된다고 했었어. 지금 주의 분산이 안 될 때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동료와의 대화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주의를 분산을 안 하려면. were not 나왔으니까. 대화를 한다는 얘기야, 안 한다는 얘기야? 그렇죠? 안 한다는 얘기예요. 대화를 안 했을 때, 대화가 없었을 때 이게 강화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거꾸로 가보자. 아, 아니야. 여기까지 하고. 일단 가지치기 한번 해보자. 오케이? 잡았으니까. 오예, 신난다. 그러면 금지적인 네거티브한 단어들을 한번 찾아봐요. avoiding. 예, 오케이. 좋습니다. avoiding. 좋아요. preventing. 좋습니다. 근데 dominating, recalling, 아니면 facilitating은? 다 땡이에요. 땡땡땡. 없어지죠? 그러면 1번, 3번, 둘 중 하나 정답이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거. 이니빗이나 이넨스가 어떻게 나와요, 둘이? 얘네들 둘 다? 비교되지로 반대로 나오죠? 정반대의 뜻이면 둘 중 하나가 지금 정답이라는 얘기네. 맞지? 근데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동료와의 대화를 안 하면 예술적 반응이 아주 강해질 수 있어. 예술박물관에서 예술적 반응이 강한 게 좋겠어? 안 강한 게 좋겠어? 예술박물관에 가서 막 논리적으로 따져? 예술작품에 대해서 학습을 해. 내가 모나리자라는 그림을 봐. 아우, 눈썹도 없어갖고 이상하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어요? 아니면 그 당시에 뭐 어쩌고 저쩌고 예술적인 그런 가치로 봤을 때 뭐 어쩌고 저쩌고 어떤 게 더 긍정적 반응이겠어? 예술적 반응 자체가 강한 게 더 긍정적 반응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동료와의 대화가 강해져버리면 예술적 반응은 안 일어날 거란 말이야.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예술작품에 대한 학습이나 성장 자체가 제대로 일어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 inhibit. 논리적으로 했을 때 1번이 100%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어. 어떻게 해도 학습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한다고 볼 수는 없지. 이게 불안함의 뒤에 한두 주간 더 읽어보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도 이렇게 해서 바로 답을 낸 건 아니고 inhibit을 의심을 해봅니다. 아, 이렇게 됐을 때 학습이 더 잘 된다는 얘길까? 라고 봐서 of course 하면서 여기 정도까지 끝까지 정도까지 조금만 더 읽어보면 확신이 와요. 왜냐? 반복 강조로 뒤에 이어져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재미있어요. 재미있어. 그리고 후반부에 역접 같은 거 없어. 네버나 하오레버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아, 예상 그대로가 되겠구나. 반전 같은 것들이 있기가 어렵구나. 라고 생각하고 탁 털어버리고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옛날 시골 살 때 약장수 본 적이 있어요? 약장수 아저씨들이 기상촌을 나는 완전히 시골 마을 살았었거든. 어릴 때요. 진짜 산간, 오지에 가까운 그래서 약장수 아저씨들이 막 차력 같은 거 하고 그리고 이제 물건 팔 때요. 시골에서 라면 같은 거 나눠주고 그랬었어. 그러면 막 꼬맹이들 가서 거기서 라면 얻어오고 그랬었어요. 사람들을 모으려고 그런 것들을 하거든. 그래서 선생님도 신기한 차력쇼 같은 거 보여주고 결국 마지막에는 이번에 이런 강의 개강했습니다. 라고 해서 강의 소개를 하는데 이번에 선생님이 심화유형 독해 라이트 이번 주에는 아직 강의가 많이 안 올라갔어요. 1강까지밖에 안 올라가 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두세 강씩 계속 쭉쭉쭉쭉 올라올 거예요. 이제 이번 주 주말 정도까지면 이제 계속 누적돼서 쌓일 건데 빈순삽 2점 그리고 금방 풀었던 요양문 유형을 포함해서 밑줄 친 부분의 의미 추론 문제 적절하지 않은 어휘 문제 어색한 문장 문제 빼야 될 문장들 있죠. 그리고 요양문 41번 42번 두 문제짜리 장문 애들 많이 틀리는 거 그거 기타 유형 5개에 달아주는 강의를 이번에 개강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술을 알고 여러분들이 우선순위에 딱딱딱딱 맞춰서 문제를 풀면요. 전체에 제시된 분량의 지금 절반 정도로 90% 이상 확률 가지고 정답이 나와. 그리고 아까 이니베스 의심을 하고 조금 더 읽으면 당연한 얘기인데 뒤쪽에서 독해도 술술술술 잘 돼요. 애초에 읽으면서 필요 없거나 내가 관심 꺼도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충 읽어도 되고 못 쳤다 하더라도 내가 불안감 느낄 필요가 없어요. 우린 애초에 이렇게 시작했어요. 동료들과 대화가 예술적 반응을 강화시킬까 약화시킬까 이것만 생각하면서 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답이 정확하게 탕탕 보이잖아. 그리고 이제 깨알같이 팁도 하나 드리면요. 보세요. 이게 출제자가 마지막까지 고민을 시키고 싶어가지고 약올리려고 이걸 똑같은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일부러 두 개를 준 거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나머지 같은 예를 들어서 패설리테이팅 같은 경우랑은 반대로 단어가 해석이 되잖아.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독해를 한 애들은 1번, 3번, 4번 중에 고민하다가 예를 제끼고 뒤쪽을 읽어서 이거 둘 중에 하나로 요를 택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출제자가 이거는 얘네 둘은 솔직히 고민이 잘 안 되잖아. 예술박물관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학습이 더 잘 되겠니? 예술적인 반응이 더 강해야 학습이 더 잘 될 거 아니에요. 이 정도만 논리적 판단 해버릴 수 있으면 당연히 이니빛인데 이건 문제를 좀 쉽게 출제를 해준 것이 아닐까. 근데 어쨌든 쉬운 문제는 쉬운 문제 나름대로 빨리 풀면 좋아요. 뒷부분 안 읽고 빨리 풀 수 있다라고 하면 훨씬 더 정답에 빨리 가까이 갈 수 있잖아. 근데 어떻게 이건 이넨스하고 이니빛이 오일을 정반대로 줬기 때문에 정답선지 1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는 게 빨랐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출제자를 약올리는 거예요. 내가 문제 풀면서 뭐야 이거는? 이렇게 하면서 엄청 약오르겠죠. 이거 출제하신 분이 보면 덜 읽고 푸는 게 출제자 입장에서는 아마 제일 약오를 거야. 근데 스키마 레퍼런스를 이렇게 하면요. 제가 약장수, 라면 주고 차력 쇼하는 얘기까지 했지만 다시 보면 아하 이런 게 있을 때 대화가 없으면 강화된다고 했으니까 이게 대화가 있어서 반대 상황이 되면 당연한 얘기인데 어떻게 될까? 학습 성장 자체가 제대로 잘 안 되겠지. 아하 이걸 생각을 하면 느리고 생각을 하면 중간에 미스가 나고 또 하나 스키마 레퍼런스가 진짜 좋은 점이요. 여러분 이게 진짜 그러니까 궁극기라고 내가 얘기하는 얘기가 필살기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덜 지치는 거 알아요. 문제 풀 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어 풀 때요. 그 전반부 말고 후반부 정도 되면 뇌가 되게 지치고 판단 같은 것들 떨어지는 것들 좀 못 느껴요. 문제 풀다 보면 후반부에는 막 아 피곤해. 뇌가 피곤한 그 느낌이 있어요. 그 뭐랄까 초반에 막 그 집중력이 끝까지 유지가 안 되지 않나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사고력에만 의지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한 5개만 암산으로 푼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뇌가. 머리 터져요. 근데 이거는 적으면서 푸니까 암기에 대해서나 이거 순간순간적으로 다 기억해야 된다는 부담이 없으니까 뇌에 가해지는 부하가 훨씬 더 덜해요. 거의 대부분은 여러분들 오버로드 돼가지고 이게 과부하 걸리는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냥 머리가 항상 가벼워. 왜? 뇌의 능력의 90% 이상을 판단에만 쓰면 되거든. 판단에만. 그것도 판단도 더 잘 돼. 잘 보이니까. 근데 학생들이 이런 거 스키마 레퍼런스 전혀 안 쓰는 애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다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가지고 외워서 풀라 그래. 그걸 차고차고 하다 보면 그런 능력이 강해진대. 강해지겠지. 한 2, 3년 해봐. 입시생. 앞으로 한 3, 4년 더 할 겁니까? 어느 천년에 여러분들 강해질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적으면 되는데. 그거 이런 거랑 똑같아. 내가 굳이 총을 쓸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아, 나는 아프리카에서 쪄, 내가 뭔가를 사냥을 해야 돼. 나를 쫓는 괴수를 사냥을 해야 돼. 그럴 때 굳이 체력 단련을 해가지고 그거를 한 5년, 10년 훈련을 해가지고 잡겠어요. 아니면 총 쏘는 방법을 땅땅땅 한 5분, 10분 연습해가지고 막 탕 쏘면 끝나는 거를 재수, 삼수 해가지고 굳이 그걸 잡고 싶어요. 실력을 그렇게 키워가지고. 그냥도 90점 대 나올 수 있는 거를.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고. 왜 이렇게 능력을 키우려고 용을 써. 기술을 쓰면 되지. 그러려고 만든 게 기술이에요. 약자도 강자처럼 싸울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 바로 기술입니다. 여러분. 기술은 위대해요. 약자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선생님이 보여드리는 이 차력쇼가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 한번 선생님 케이스 몇 개 더 보고 스키마 레프란스, 엠파시스 리딩 이거는 그냥 오늘도 바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강의에서 똑같은 얘기합니다. 선생님 강의 특별한 건 없어요. 근데 같이 한번 채화를 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A 게시판에 언제든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리고 우리 기타 유형 독해랑 심화 유형 독해 라이트 수강 신청하신 분들 죄송합니다. 아직 강의가 많이 안 올라와가지고 이번 주부터 열심히 찍을게. 진짜 찍어서 일주일에 최소 두 강 이상씩 그래서 두 달 정도 기간 안에는 무조건 완강을 할 거니까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유쾌하고 에너지 넘치는 강의 찍겠습니다. 오케이. 필살기. 궁 언제든지 큐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전멸 빠지고 궁 빠지면 답 없어. 알겠어요? 게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